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현재 임신 5개월 차인 임산부입니다 아기 아빠는 남편이 아닌 신우인 남편입니다 처음부터 많이 놀라셨죠?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계신가요? 저희 친정은 2남 2녀로 둘둘 딱 맞게 낳았다고 부러움을 샀습니다 친정엄마는 아직 결혼할 나이도 아닌 고등학생 때부터 이 다음에 올케가 들어오면 잘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도 아직은 출가 외인이고 친정부모를 모시게 되는 건 딸보다 며느리가 되기에 남동생들을 위해서나 친정부모를 위해서나 탓하기보다는 감싸고 아껴줘야 한다며 누누이 당부하시다시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케들에게 서운한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요 다른 가정들도 이렇게 교육을 받고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크고 깊은 생각을 하고 살지 않는 사람들도 많더군요 대학 4학년 때부터 좋은 직장에 취업해 부모님의 자랑이었던 저는 5년 정도 직장 생활하면서 아끼고 아낀 돈으로 결혼 자금을 모아 양가 부모님 도움 없이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하기 위해 시작한 결혼이었는데 그리 좋지만은 않았어요 제 시댁은 위로 시누이가 내 명의였고 어렵게 남편을 얻은 집안이었습니다 결혼 전 친정부모님은 제 결혼 생활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아들 낳을 때까지 딸을 계속 낳은 집이고 귀하게 얻은 만큼 오냐오냐 키웠을 텐데 이기주의적인 성향이 강하거나 마마보이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딸이 좋다고 하니 크게 반대하지는 않으셨죠 자고로 어른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하면 못 산다는 말이 있다며 굳이 애써 반대하지 않으려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 걱정은 하지 말라며 호기롭게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는데 친정부모님의 우려처럼 남편은 시부모님의 말씀에 흔들리고 누나들 말에 흔들리며 자기 주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자기를 믿고 시집 온 제 편을 들어줘야 하는데 시부모님이나 누나들 편을 들어 싸우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직장인들에게는 가고 싶지 않은 곳 중 하나가 회사인데 편치 않은 집에 들어오는 것보다 오히려 직장 생활하는 것이 낙이 되었고 세사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4년이 넘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시부모님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남편 내조하면서 아이 갖는데 신경 쓰라고 하셨고 그 무력 건강이 부쩍 좋지 않아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죠 10여 년 동안의 직장 생활을 접고 집에서 명상도 하고 차분히 임신을 계획했지만 아이는 계속 생기지 않았고 손이 귀한 집안이라 마음은 더 조급해졌습니다 직장에 다닌다는 핑계도 없고 시댁을 갈 때마다 시부모님 눈치가 보여 점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임신이 되지 않고 경제적인 능력도 상실해서인지 시간이 지날수록 시부모님과 시누이들의 시집살이도 점점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가시가 들어 있었고 비아냥거리는 말투는 하나같이 비수와 같이 날카로웠습니다 남편은 누나들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할 정도로 마마보이 그 자체였습니다 전점점 남편과의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어야겠다는 생각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거리를 찾고 돈을 벌어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준비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는 걸 인정하면 살기가 편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것은 못된 시누이 남편분은 능력이 있는 건 물론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시누이 말이라면 몸종처럼 움직일 정도였습니다 4년 이상 시누이 남편분을 보면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내는 걸 본 적 없으며 양가 어른들에게도 정말 잘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아까운 남자였죠 사납고 못된 여자가 저런 남자를 만나서 대접받고 사는 걸 볼 때마다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고 좋은 팔자는 타고 나야 하는 법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는 여직원이었는데 저에게 직접 전화를 하는 당돌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런 문제가 불거질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고 나중에 시부모님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탓하셨죠 아기를 낳지 못하니 남편이 밖으로 돌 수밖에 없다나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하더니 시누이는 옆에서 자기 남편은 절대 한 눈 파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자랑을 하더라고요 정말 불난 집에 부채질이 아니고 기름을 붓는 것과 다름없었죠 저는 그날부터 시누이가 품고 있는 확신을 무너뜨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기회가 가까워져 왔어요 대형 카페를 차린 시누이 남편은 직원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는 직원들로 인해 카페 운영에 어려움을 하소연하시길래 제가 근무를 지원했습니다 시누이 남편분은 천암댁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흔쾌히 채용해 주셨고 저는 오랜만에 경제활동도 하게 된 것은 물론 제가 이혼 전에 계획했던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제 가게를 차릴 것을 목표로 취득한 자격증이 이렇게 적당한 시기에 쓰일 줄 몰랐습니다 창업하고 나서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데 카페는 손님들이 상당히 많았으며 주말이면 손님들로 가득해 쉼없이 커피를 내려야 했습니다 늦게까지 영업을 해야 하기에 뒷정리를 할 때까지 시누이 남편과 한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야 했는데 볼수록 아까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독하고 얄미운 시누이를 약 올리고 싶었으나 가끔은 망설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기를 갖기 위해 해왔던 명상이었지만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다시 시작했고 일부러 명언이나 좋은 글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에 한 번씩 카페에 오는 시누이는 마치 자신이 사장이라도 된 듯 지시하고 시댁에서 하는 행동은 밖에 나와서도 변하지 않더라고요 시누이 남편을 보면 참고 싶었지만 한 번씩 올 때마다 제 계획을 다시 생각나게 했어요 그 후 몇 달이 지나 시댁 제사가 있었는데 퇴근해 음식을 차리고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친정언니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져 119를 불러 대학병원 응급실에 와 있다는 연락이었어요 저는 시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병원으로 가려 했지만 어머님도 제사 다 지내고 가라 하시고 시누이는 일하다 말고 어디를 가냐고 화를 냈습니다 어차피 이혼을 결심하고 있는 중이라 잘 할 필요가 없다 싶어 앞치마를 풀어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아버지가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직도 아버지는 재활치료 중이지만 그래도 가족을 알아보시니 감사할 따름이죠 제사 다음 날은 아버지 상태를 지켜보기 위해 출근을 하지 못했고 3일이 지나 출근했더니 시누이는 저에게 또 가시 박힌 말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기도 여자로 살고 있고 시댁에 가면 며느리인데 친정아버지가 쓰러졌다고 하면 그냥 있을 거냐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에게도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 왜 형님이 화를 내시냐며 저도 되들었습니다 그날 시누이는 제 모습을 보고 놀랐을 거예요 전 그날부터 접었던 계획을 진짜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후 시누이 남편분이랑 일을 하다 좁은 공간에서 오갈 때 일부러 신체 접촉을 하며 스치듯 걷고 카페 내부 청소를 하고 계시면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빗자루를 빼앗아 제가 청소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시누이 남편을 가까이 하면서 유혹했고 몇 달 전 회식하면서 술기운에 처음으로 뜨거운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카페가 한가한 날이면 종종 따로 만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4개월 정도 보내던 어느 날 감기가 걸린 듯 으슬으슬 춥더니 특별히 먹은 것도 없는데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마했지만 지금까지 없었던 아기가 생길 거란 상상을 못했는데 임신이었어요 우리는 당혹스럽고 고민이 되었지만 출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혼할 것을 요구해 이혼 상태지만 아직 시누이 쪽은 냉전 중이며 집안은 엉망이랍니다 그저 당신 남편도 내 남편처럼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고 상처받을 만큼 되돌려 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후회가 될 때도 있습니다 특히 친정 부모님께 실망시켜 드려 죄송스럽고 시누이 남편분 본가 어르신들에게도 한없이 죄송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못된 시누이에게 충격을 준 것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남들의 삶이 곧 채 인생이 되었지만 후회보다는 무소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말고 다음 이야기 넘어가세요 고등학생 때 엄마에게 회사 친구가 생겼습니다 편하게 이모라고 할게요 집안일로 이모에게 도움도 여러 차례 받으면서 어머니랑 많이 가까워졌고 저랑도 보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한참 때다 보니 잠시나마 그녀를 짝사랑하기도 했고 가끔이지만 용돈을 챙겨주던 저한테는 정말이지 천사 같은 여자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군대를 제대하고 어느덧 제가 24살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녀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겨 몇 년 동안 보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군 제대 이후로 거의 4년 만에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죠 방학 때라 매일같이 친구들과 PC방에 모여 게임을 하던 때였죠 어머니 친구분이 찾아왔는지 배달 음식을 시켜놓고 맥주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보아이빈 캔이 거실 바닥에 수두룩하게 널부러져 있는 걸 보니 다들 벌써 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꼬박 이틀을 세고 PC방을 나와 거실로 들어서면서 목격한 장면들이었습니다 저 왔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 친구분이 내 쪽을 향해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 우리 경수 이제서야 왔구나 이 아줌마가 너 오기만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내가 이모라고 부르던 화순 아줌마였습니다 못 본 사이에 너 엄청 듬직해졌다 호호 나도 경수 같은 애인 하나 있었음 좋겠네 순간 나도 많이 놀랐습니다 화순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으니 경수 오랜만에 보는데 넌 반갑지도 않니? 이리 가까이 와봐 아줌마가 용돈 좀 줄게 그리고선 용돈 10만원을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며칠 뒤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기 위해 친구 동네로 놀러갔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시간 20분이나 일찍 도착하여 PC방에서 시간을 때우기 위해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이는 아파트 입구에서 낯익은 아줌마가 걸어 나오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갑자기 얼마 전 우리 집에 왔던 화순 이모가 머릿속을 스치고 가는 것이 아닌가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 그녀는 정말로 화순 아줌마였습니다 낯선 동네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다 보니 하도 반가워서 이모! 이모! 이를 외치며 그녀 쪽으로 정신없이 뛰어갔습니다 화순 이모! 어 경수 아니니? 너 여긴 어쩐 일이니? 학교는 잘 다니고 있고? 네 이모가 염려해 주신 덕분이죠 호호 넌 정말 군대 다녀오더니 상남자가 돼서 돌아왔구나 멋있어졌어 꽤 남자다워지고 난 점점 더 늙어서 주름만 자꾸 늘어나는데 이모! 무거워 보이는데 제가 집까지 들어드릴게요 어머 그래 줄래? 고맙다 예 별거 아니죠 이 정도 가지고 말이야 우리 사이에 난 그녀의 진보 다리를 건네 받고 그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여름 대낮이라 그런지 잠시 걸었을 뿐인데 땀이 무지하게 쏟아졌습니다 경수야 다 왔어 고생했다 어머 근데 이 땀 좀 봐 너 일단 샤워부터 해야겠다 네 욕실이 어디죠? 저기 바로 보이는 문이야 네 아휴 덥긴 덥네요 경수 너 커피 마실래? 아줌마가 사올게 괜찮아요 아줌마 안 마셔도 돼요 그래? 그럼 내가 시원한 맥주라도 사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리고 있어 대낮에 무슨 맥주라 욕실에서 나와 거실의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5분 정도 기다리니 화순 이모가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맥주캔 하나를 따서 내게 건네주고 하나는 아주머니가 마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마를 텐데 시원하게 한 잔씩만 하자 근데 이렇게 만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이왕 우리 집에 왔으니 아줌마가 저녁 맛있게 해줄 테니까 밥이라도 먹고 가 이모 저 친구들이랑 선약이 있어서요 곧 가봐야 하는데 흥 정말 나한테 대일이야 아줌마는 정말 반가워서 잠시라도 너랑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런 나를 버리고 간다고 아줌마랑 노는 게 재미없어서 그런 거야? 그건 아니죠 무슨 그리 심한 말을 해요 이모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섭섭해요 사실 예전에 잠깐 이모 짝사랑 한 적도 있었는걸요 하 어머머머 그랬니? 나도 잠시나마 너 같은 애인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럼 우리 애인이라도 한 번 해볼까? 분명 농담으로 한 말일 텐데 그 순간 난 왠지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농담 같기도 하면서 어쩜 진담일 수도 있다는 생각 급하게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그녀의 남편에 대한 얘기를 물었습니다 아참 아저씨는 나 민수 아빠랑 이혼한지 벌써 4년 넘었어 문턱이 달록 찾아오는 손님이 갑자기 개인사로 인해 발길을 끊었던 이유가 아마도 이혼 문제였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와 난 그 사이 맥주색 현식을 마셨습니다 그녀가 내게 바짝 붙어 앉으며 귀에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애인 날 거야 말 거야? 나야 좋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넌 아무렇지도 않니? 그 얘기를 듣고서야 나도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나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경수씨 라이터 여기 생각보다 자기 선수인데 여자 꽤나 올렸겠지? 경수야 저녁 먹고 갈 거지?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 줄게 전 벌써 배불리 먹을 거 다 먹었는데 또 주신다고요? 에고 경수는 너무 짓궂죠 정말 그건 아니죠 저보다 화순 이무가 몇 배는 더 짓궂은 것 같은데 그리고는 마치 연인처럼 그녀와 마주 앉아 즐겁게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일단 친구와의 약속 시간이 30분이 지난 후에야 연락을 해서 급한 일이 생겨 못 나갈 것 같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집 근처에서 그녀를 기다리다 전화를 했습니다 이모 어디예요? 응 경수야 잠깐만 기다려 가고 있는 중이니까 담배를 두 개 비우고 있을 때 흰색 아우디 차량 한 대가 내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문이 내려졌습니다 경수야 타 헉 아주머니 차예요? 응 빨리 타 드라이브 하자 경수야 어디로 갈까? 배 안 고파? 밥 먹으러 갈까? 그러죠 뭐 차를 타고 야외로 나와 한적한 동네의 고깃집에 왔습니다 어떻게 드릴까요? 소고기 등심 4인분이랑 공기밥도 두 개 주세요 아 참 그리고 소주도 한 병 주세요 아들 분이 참 잘생기셨네요 듬직한 아드님 때문에 든든하시겠어요 모자 사이가 참 보기 좋으네요 호호 네 아내 우리 아들 멋있죠 식당 주인은 화순 이모가 내 어머니인 줄 아셨나 봅니다 이모 저 아주머니는 우리가 모자 관계인 줄 아셨나 봐요 호호 그런가 보네 우리가 연인인 줄 알면 깜짝 놀라겠네 그나저나 저 주인 아줌마도 꽤나 괜찮게 생기셨네 소주 한 병을 어느새 다 마시고 한 병을 더 시켰습니다 두 병을 다 마시자 나도 약간 술 기운이 올라왔고 이모도 조금 취하신 것 같았습니다 경수야 나 취했어 우리 그만 일어나자 네 그러시죠 아주머니 여기 얼마예요 네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네요 여기 고기 잘 먹고 갑니다 술을 마셔 운전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근처에 조용히 쉴 곳이 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그때 띠리리링 이모의 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진숙 언니 건이다 그녀가 진숙 언니라고 부르는 사람은 바로 우리 엄마였습니다 헉 난 잠자코 둘의 통화 내용을 어림잡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진숙 언니가 웬일이야? 나한테 먼저 연락을 다하고 응 너 술 마셨니? 목소리에 생기가 넘친다 무슨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야? 좋은 일 생기면 같이 즐겨야지 언니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무슨 일 생긴 거야? 호호 언니한테 혹시 남자 생겼어? 비밀로 나한테 자랑하려고 전화했나? 누군데 그래? 응 어플로 만났는데 나보다 여덟 살이나 어려 뭐? 언니는 아무튼 참 대단하다 그나저나 요즘 연락 없는 거 보니까 너도 남자 생긴 거지? 응 나는 열네 살이나 어려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이야 그러면서 날 쳐다보고 웃습니다 나 역시 머쓱해서 보고 웃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좋은 마음만 생각하며 만났는데 몇 번씩 만나고 연락을 자주 하게 되니 이성의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만나오다 그녀가 먼저 좋아한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진지하게 만나는 건 조 아니지 않냐고 버티다 결국은 사귀게 되었네요 약 6개월 동안 알콩달콩 데이트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러다 7개월째 되던 날에 그녀가 골프 동호회를 가입했더라고 정모를 나갔다며 얘기를 제게 해주던데 솔직히 전 싫었죠 그런데 나가는 게 그래도 취미활동하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연락이 안 되고 만나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다짜고짜 헤어지자는 거예요 한때는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이던 사람이 그렇게 무섭게 변하니 전 슬펐어요 그때 한 번의 큰 싸움이 기폭제가 되어 일단은 생각할 시간을 갖자던 그녀 말에 전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연락도 안 하고요 일주일 후에도 도저히 안 되겠다며 헤어지자 하대요 그렇게 헤어진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아직 보고 싶고 좋은데 그녀는 이미 다 정리했다고 하네요 다른 좋은 사람 만나라고 저한테 그러네요 이유는 떨림이 없고 자기는 이제 현실적인 연애를 해야 할 것 같다가 이유였습니다 제 나이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제가 어리다고 생각하니 결혼은 아닌 것 같고 마냥 이렇게 연애만 할 수는 없다고 그런 생각이 드니 저를 밀어내게 되었다고요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아직도 좋아하고 그리워하는데 현실적인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포기해야겠죠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흥미로웠나요?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드릴게요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